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책추천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월간책추천 첫 회로 인사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열 번째 월간책추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한 시점에서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월간책추천 시즌1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저 자신입니다 과거의 저와 함께할 월간책추천인데요 이번 10화의 키워드는 바로 한풀입니다 잘리는 마당에 잘린 책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거죠 제작진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아쉽게 탈락하는 책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흐름이랑 안 맞아서 분량상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제랑 살짝 안 맞아서 벗어난 책들 한풀이 하듯이 다 털고 가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마지막 오프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고 써있긴 한데 딱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웃으니까 이상하네요 2022년 4월 5월 5월 추천을 못해서 한이 맺혔던 책들 한을 품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화에 아람부장님이랑 제 책 취향을 소개해드리면서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백 인생 그림책 그리고 장자크 샹페의 책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살인자와의 인터뷰랑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 범죄 추리 소설 소개할 때 같이 다루자고 했다가 끝내 그 특집을 못하고 잘리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소개해드리는 푸른 숲에서 내는 라 소시오패스 M.E.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쓴 책이죠 이 M.E. 토마스라는 사람은 필명인데요 소시오패스 월드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시오패스들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거나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변호사이자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법학 교수다 학술 회의에도 꼬박꼬박 참가하는 편이고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친구가 저한테 너 하이 펑셔닝 소시오패스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친구의 짐작대로 하이 펑셔닝 소시오패스라면 그런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 소시오패스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소시오패스라는 진단을 받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건 마치 내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신 역시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에서 4%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다 이것은 거식증이나 자폐증 환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교도소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읽다보면 이 사람들의 세계는 정말 보통 사람이랑은 다르구나 나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세계랑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도 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약 나를 만난다면 당신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매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지을 법한 다시 말해 현실에서 보기 드문 상냥한 미소를 짓는다 반짝이는 치아를 드러내는 나는 나는 온화하면서도 도발적인 표정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가? 보다시피 나는 분명 그런 것 같다 소시오패스들은 자아가 흘러넘쳐 마치 모든 부분을 풍만하게 표현한 루벤스의 그림 속 여인처럼 보인다 어떠십니까? 점점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소시오패스는 다르다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시선을 부딪혀도 동요하지 않는다 공손히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거만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때로는 도발적이고 포악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시선은 한눈에 반한 것 같은 긴장감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통 평정심을 잃고 그 시선에 마음이 설렌다 사람을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기의 태도를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쓰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취도 이러한 태도, 관찰 그리고 인간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점점 입체적으로 소시오패스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인간의 심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인간을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의 일대기랄까? 그런 것을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이한 책이에요 우리가 소시오패스 얘기를 한참 하다가 너무 좀 마음이 차가워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따뜻한 책 두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솔 편집자님과 진행했던 그림책 편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른의 만화책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는 조금 더 그림책에 가까운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네이선 W 파일의 낯선 행성입니다 시공사에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나 소시오패스 다음에 소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책인데요 이건 지구에 갑자기 떨어진 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구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외계인의 언어로 표현한 네컷 만화입니다 읽다 보면 인간사회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들보들하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놀아줄 때 얼굴 가렸다가 짠 하고 이렇게 막 애기 막 깨르르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멈췄을까? 속임수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아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이 번역가가 황석희 선생님이라는 거죠 번역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데드풀의 아버지 황석희 번역가님이 번역을 한 책이어서 읽다 보면 정말 와 이거는 이분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맛깔나게 번역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감동적이었던 만화들을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외교인이 울고 있죠 네 안면은 왜 오작동하냐? 상호 상지 감싸기를 요청한다 허락한다 네가 내 안면액을 흡수하고 있다 내가 다 흡수할게 내가 다 흡수할게 이렇게 써있습니다 안면액은 눈물이고요 상체는 상지 하체는 하지입니다 상호 상지 감싸기는 허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어에 알맹이가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는 좀 꾸며진 말 인간의 문화에 조금 더 친숙한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외교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건데요 아이가 묻습니다 나뭇잎이 왜 바닥에 있나요?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그래서 이 시기를 추락의 계절이라고 한다 사망한 나뭇잎 내부로 돌입해도 되나요? 그럴 거라고 예상했다 그게 바로 추락의 계절의 의식이다 난 추락의 계절 좋아요 가을이죠 펄이니까 이런 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낯선 행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늘 뉴스에서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행성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만만한 책방에서 나온 고정순 작가님의 가드를 올리고 라는 그림책입니다 50페이지에 걸쳐서 빨간 주먹과 검은 주먹의 권투 장면만 클로스업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막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이런 스토리인데요 첫 페이지부터 산을 오른다 처음에는 단박이 오를 것 같았지 생각처럼 쉽지 않네 알고 한 대 맞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엄청 세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잃죠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기운이 빠지고 이미 얼굴은 눈도 탱탱 부었고 망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시 가드를 올리고 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굵직한 선 그리고 굵직한 스토리고 고정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링 위에서 쓰러지는 권투선수처럼 삶은 실패와 좌절을 포함하고 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행위는 단순히 실패와 극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상대의 주먹으로 계속 무너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드를 올리는 행위는 마치 자신의 의지로 존재하고 싶은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 상대와 나만이 존재하는 링 위에서 얼마나 쓰러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섰는가를 말이다 이 책은 사실은 정말 힘든 날 원래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조금 더 하드보일드하게 깨닫고 싶은 날 그런 날 읽으면 아마 위로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거침없는 선들 그리고 속도감 결국은 링 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가드를 올리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감동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상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탈락한 책은 아니고요 지난 후에 잡지 회의를 하면서 아 이거 패션즈랑 같이 소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는데요 워크룸프레스에서 나온 W. 데이빗 막스의 아메토라입니다 일단 아메토라가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W. 데이빗 막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트래디셔널을 줄여서 아메토라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본의 남성복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목에 써 있다시피 일본은 어떻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구원했는가 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바로 큰 주제입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미국보다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을 일본에서 구현하고 있다 그 여러 가지 전통들을 일본에서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매료됐던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건 수십 년에 걸친 일이었지만 시작은 한 명의 개인 즉 이시즈 겐스키였다 여기서부터 이시즈 겐스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미국에 갔고 어떻게 해서 벤 재킷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마치 무슨 삼국지처럼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튼실한 취재 그리고 성실한 글쓰기 어떻게 보면 머리뽀 잡지 피처 기사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완성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만 해도 남자가 멋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벤 재킷을 만들었던 이시즈 겐스키도 투쟁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또 그렇게 아이비 스타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젊은 층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사장을 초대를 해서 젊은이들을 불러서 심포지엄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쭉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 드라마틱한 얘기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2010년 9월 나는 도쿄의 슈샤인바 브리프트 H에 있었다 내 오래된 코도반 옥스포드 구두가 닦이는 사이 중년의 남성이 매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1965년에 출간된 테이크 아이비 초판본을 꺼내들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벤 재킷의 이지즈 겐스키에 대한 챕터를 막 쓴 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오! 나 벤 재킷에서 일했던 오시바 가지움이라고 하는데 내가 벤 재킷의 이지즈 겐스키 아드님 소개시켜줄게 그로부터 정말 거미줄같이 이어진 일본 패션의 계보가 이 책에 다 담겨있습니다 그런 흐름도 이 책에서 어떤 단서를 찾으실 수 있고 최근의 뉴스도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잔뜩 담겨있는 책이니까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9월호였죠?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님 오셨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일 잘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주제에 따라서 진행하느라고 탈락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빌 비숍의 핑크 펭귄입니다 이 책은 사실 비즈니스 마케팅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빌 비숍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진행하는가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일단 핑크 펭귄이라는 제목은 뻔하면 묻힌다 묻히면 죽는다라고 써있는데 펭귄이 수학에 많은 상황에서 다른 펭귄이랑 전혀 구별되는 점이 없으면 그냥 원 오브 데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홍색 펭귄이 되어야 한다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자기만의 강점을 어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걸 주느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펭귄은 제공하지 못하는 세 가지 혜택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세 개의 C를 이야기를 합니다 3C는 관심, 코칭, 코지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면 고객을 케어해주는 서비스 실제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코디네이션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주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사업체를 꾸릴 때 그리고 사업을 구상할 때 대중을 상대로 세 가지를 제공하면 좋은 사업, 안정적인 사업 그리고 약간 빛나는 사업을 꾸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대중은 왜 그런가? 라는 궁금증을 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왜 사람들은 핑크 펭귄이 되고 싶으면서도 다 갖고 있는 걸 또 갖고 싶어 하는가 제일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건 제 운동화를 좀 살 일이 있었거든요 쇼핑몰 앱을 이렇게 하다가 범고래 덩크로 그 메인에 딱 떠있는데 어? 나도 살까? 라는 생각이 딱 처음에 드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인기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인기 있는 어떤 것에 끌린다 본인만 놓치거나 본인만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 집단에 속하고 싶고 안전한 느낌으로 안심하고 싶어서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기가 있기 때문에 끌리는 게 있고 그래서 처음에 미디어 스타트업을 꾸릴 때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팬을 잡아라 열성 팬과 먼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또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장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두가 사업체 아니겠습니까? 셀프 브랜딩이라는 말도 있고 개개인이 제각각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떤 창작물을 통해서 드러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써있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벌써 수년째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자리에 앉지도 단 한 줄 쓰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실행에 들어가기보다는 꿈만 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나는 늘 말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작가가 있다고 책을 쓰는 작가와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작가 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꿈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자기개발서에 써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꿈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당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채찍질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 번째 월간 책 추천 저의 한풀이가 끝났습니다 월간 책 추천의 시즌1도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책 추천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매달 새로운 책을 만나는 거 게스트와 함께 그들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도 되게 좋았고요 선생님들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됐던지 따뜻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월간 책 추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 아 귀엽다 이거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월간 책 추천은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시즌2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분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달 동안 월간 책 추천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임사TV와 더파크 모두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